그렇지 수리 땡큐 어? 수리하니까 총알 늘어나 야 이거 짱인데? 야 나 여기서 안나가 나 여기서 안나가 이제 야 좋았어 그래 포탑 수리하고 나 이거 절대 안나와 이제 뭐야 이거 야 이 와중에 누우면 어떻게 해 안돼 안돼 내꺼야 내꺼야 야 이렇게 눕는구나 오 잠깐만 피 장난하게 날아 지금 됐다 오케이 들어가 있어 이 자식아 임마 지금 여기서 근절 소리나는거 보니까 조금 이거 위험한거 같은데 애들아 안쪽으로 들어오렴 오케이 총알 없다 뭐야 물량 몇명이나 되는거야 됐어 야 이걸 이용했는데 애들 딘 잘나오네 우리 팀원들 잘하네요 어 우리 팀원들이 야무지는데 이거 레벨 20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데 어어 어어 야야야야 땡큐 땡큐 어 땡큐 어 땡큐 잠깐만 이거 내가 들꺼 내가 내꺼야 X표시 왜 안떠 포탑 잠깐만 누가 여기다 샷건을 떨어트리는 놨어 어떤 놈이 누가 여기다 샷건을 떨어트리는 놨어 어떤 놈이 야 낑겨가지고 이씨 잠깐만 됐어 바꿔 그냥 아 잠깐만 여기서 이제 바꾸면 되겠다 어 야 너 내꺼 들고갔냐 임마 저 자식 내꺼 들고갔어 그래 우리 팀을 위해서 죽는게 맞아 자식 어 잠깐만 저 등치 저 등치 그킬 해야돼 저 등치 오케이 오케이 천점 나왔다 총 하나 잡으니까 천점을 주네 아 야 애들아 여기 안에 오는 애 좀 봐줘야지 어? 어 잠깐만 이러게 되면 안내렸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 빡세 또와서 옆에 또와서 이씨 요기 쏴야되나 총알 없어 이제 총알 없어 이제 총알 이야 아 이번에 1등 했다 좋았어 이제 20이야 야 간다 포탑 수리 좀 부탁드립니다 포탑 수리 부탁드립니다 포탑 수리 포탑 수리 좀 부탁드려 15초에 15초 땡큐 땡큐 자 드디어 이제 레벨 20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보스 나와요 보스가 근데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몰라 어 여기 바다가 모였구나 보스 어딨어 잠깐만 쟤 시야에 안 들어온다 아 얘네 이제 됐다 내 시야에 들어온다 총알은 많은데 체력이 문제야 제 바닥을 사실 아래쪽 연안사를 써야되는데 아 부서져버렸네 이거 그래도 좀 데미지가 들어가긴 할거거든 자 살려주고 여기서 엄폐하자 이거 안되겠다 뭐야 이거 나 간다 내가 뭐야 또 누웠어? 와 미쳤다 와 멀쳐 맞았어 사스가 레벨 20이야 애들 다 죽는다 야 야 뒤에 뒤에 야 아직 3명 있네 아직 3명 있어 야 내 누가 내 인식표 지워갔어 어어 나이스 자 좋아 할만해 뭐 바닥에 뭐 지워가는 놈 있었나보네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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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이제 얘가 문젠데 다행히도 있잖아 우리 지역이 얘가 못 올라오네 이거 정말 천만다행이네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얘가 못 올라와 야 여기가 꽤 좋은 맵이었네요 아까 했던 호드맵이었으면 충분히 올라왔거든요 여기 얘네 못 올라와 야 이게 보스들이 못 올라오는데네 생각해보니까 자리잡은 데가 자리가 정말 명랑이었나 자리가 정말 명랑이었나 그니까 제가 안 내려가니까 저 안에 넣을 애가 없는거야 데려가지 못하는거야 납치를 못하는거야 원래 저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납치해 가거든 휙 이건 완전 이건 그냥 아싸 1등 보스 입장에서는 그냥 어리둥절이야 어리둥절 야 20차를 이렇게 깨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네 한번에 실패도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좋았어 잘되네 게임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 20이 끝인가 아냐아냐 놀래라 놀래라 지금 설마 나간거 아니지 아 순간 나간줄 알았어 약간 최적화가 좀 안됐네 로딩에서는 뭐 어쩔수 없지 근데 자 무기에서 스날 사겠습니다 스날을 좀 들 때가 되긴 됐어요 어휴 야우 20일 넘어가가지고 거의 이벤트됐네 게임 뭐야 이 와중에 죽었어? 아 잠깐만 이건 위기 아닌데 20일은 위기 아닌데 원래 좀 난이도 낮아져야 되는 식인데 야 애들아 장나 야 애들아 장난치지마 왜이래 왜이래 너네 갑자기 내가 여기서 막아 내가 골키퍼 해야겠다 여기서 이씨 야 들어와봐 내가 저 골키퍼 한다 뭐야 저건 이건 아니지 어 내가 여기서 골키퍼 한다 오케이 이게 다시 좀 초기화되어서 좀 쉬워지는거야 물론 이제 어렵지만 20에서 30이 될수록 어려워지고 30에서 40이 될수록 어려워지는데 좀 초반에는 레벨 10단위로 올라간다면 좀 초반은 좀 쉬워져요 조금은 쉬워져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레벨 21에 21이 11에 11보단 쉬워 어려운거지 그렇게 바뀌는거구요 15,000원 젠장! 머리 한번 따줘야될 때가 내구만 일단 겨드랑이부터 제보부터 야 걔 내꺼야 건들지마 저기서 애들 계속 나오네 자폭하러 간다 어 물량이 좀 많이 늘었네 물량이 많이 늘었어 그렇지 꼬챙이를 그냥 던져버려 그렇지 거의 전사다 애들 전사야 사실 멀티 캐릭터 군대 간 조매령님들이에요 열심히 선임의 갈굼을 받지 않기 위해 기현중과 싸우는 겁니다 자 오짱님 앞으로 오세요 싸대기 한 대 맞겠습니다 심노잼 멘트구요 심노잼 매력이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전혀 지금 군대에 매력이 선임이 없을걸요 병장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저게 명종률이 2.0배가 올라가네 아 이게 레벨이 30까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느낌이 아 40? 40까지도 있을 수 있겠다 하나 더 불이 들어오려면 레벨 30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 더 불이 들어오려면 레벨 30이 되어야 되니까 총알 없어 이제 총알 없어 이제 어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폭탄 던졌냐 총알이 필요하다 총알이 총알이 총을 하나 더 사면 총알을 풀어줄까? 한번 사보자 돈도 있는데 아 이러면 총알은 526발을 주네 이거네 그치 좋아 과연 이 파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 자 여러분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아 썸머레스는 VR 없이는 구동조차 못한다구요 그래 내가 신작들 알아봤는데 그 목록이 없었다니까 VR을 사야되나 60만원 주고 어 잠깐만 아 이거 아 징발했네요 징발했어 야 야 누가 붐샷 같은거 들고있네 야 누가 붐샷 같은거 들고있네 으아아 개 축구선수 같네 골키퍼각이었는데 너 정면순하라고 너 들어봤니? 정면순하 어 잠깐만 야 자폭하러 오지마 야 이거 자폭하러 오는거야 아 어우 난리났다 전쟁이다 완전히 전쟁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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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는 좀 점수 먹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연사스나가 아니어서 솔직히 내가 패드로 헤드 쏘는 샷발도 잘 안되고 자폭하러 오지마 명중률이 안좋다구요? 니가 패드로 해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것도 있어요 내가 정확히 머리를 쏘기 전에 우리 팀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내가 막 점수 올리려고 나도 대충 그냥 쏴버리는거야 어 스나 다 쏜 다음에 다른 무기 들자 샷건이나 이런게 차라리 날수도 있어 오버킬 야 그냥 지금 오버킬 들어 지금 그냥 지금 오버킬 들어 아 잠깐만 아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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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꺼야 내꺼야 아까워 아까워 여섯발에 들긴좋그레 쟤 무시무시한거 들고왔네 쟤 무시무시한거 들고왔어 쟤 그래 머리 쏘지 않습니다 그냥 쏘고 그냥 맞추는거야 너가 빠져버린다 내가 한번 짓는거야 해외 쟤 무시무시한거 넷 무시무시한거 저거 진짜 확실하다 애들 스나마 만드는데 거의 반응이 없는데? 뭐야 이거 한 마리 더 오른 것 같던데? 아퍼 헤디샷 에헤 됐어 야 좋아 좋아 실패 따윈 없어 좋아 얼마냐 지금 8,300원 3,300원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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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스나 근데 여기다 줘 우리팀 주고 나 좀 과감하게 게임 해볼게 이번에는 붐샷 말고 안파네 따로 스나 인자 쓰자 오버총은 안팔아 따로 야 일로와 얘한테 쏘자 얘한테 정확히 멈춰 정확히 멈출때 딱 쏴야돼 아까우니까 이거 쓰니까 점수가 짝짝올라 이거 쓰니까 점수가 짝짝올라 아 ㅋㅋㅋ 친한 보실 VR1 아 자 비교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됐다 아 이번엔 점수 좋았죠 쭉쭉 올라가네 쭉쭉 올라가네요 좋아서 이건 뭐야 아 탄창 이거 좋아 어? 소위 수류탄? 별로야 충격 수류탄 그냥 지금껏 쓸래 자 이제 붐샷이 총알이 없어요 오버킬 늦어 오버킬 일곱빨이면 나쁘지 않아 야 이거 내가 저렇게 쐈는데 저 키를 먹었다고 미친 86점밖에 안줘? 죽이는 놈이 먹는거야 점수 야 잠깐만 개쎈 놈 있다 어우 너무 깝쳤다 야 너무 깝쳤어 너무 깝쳤어 점수 욕심에 너무 깝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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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력 엄청 많이 떨어졌네 으아 으아 이씨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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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